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입니다. 2021년 1월 기출령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꼭 이루겠다는 각오로 이 기출령 특강 함께 하실 텐데요. 열심히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령 특강에 앞서서 최신 토스 기출령 분석집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토스 오픽 토익 스피킹 기출령 특강 탭에 전승기 선생님의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출령 특강 분석집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문제 직접 풀어보실 거예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모범 답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더 넘어서 고득점 포인트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직접 문제를 풀어보실 거기 때문에 옆에 녹음기 준비해 주시고 직접 한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s, employees have been using the break room regularly. So, if they suddenly stop using the space, it will cause some inconvenience. Moreover, most employees have lunch in the break room. So, if there is no place to have lunch, our employees will have some trouble. We need to deal with this situation quickly. Otherwise, our staff will have a lot of inconvenience during lunch. If anyone can think of a way to solve this, please contact m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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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Part 5 Propose A Solution 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 상황을 듣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해 주는 파트였죠 여러분이 오늘 보신 문제는 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상황은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들려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제는 이 시설에 관한 주제를 보았습니다 시설 개조로 인해서 생긴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함께 저와 먼저 이 스크립트를 보시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I'd like to talk about a problem with the upcoming renovation of the office We are planning to remodel the break room soon 자, 휴게실을 곧 개조하려고 해요 After the construction, we expect our employees to be able to take a break in the better environment 그런데, however, 여기서 문제가 등장하죠 The problem is, 특히 the problem is가 들리면은 아, 그 다음에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 생각하시고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The problem is that during the construction, employees cannot use the break room 너무 당연하죠? 이 휴게실을 곧 개조할 계획이 있는데 이 휴게실을 개조하는 동안에는 직원들이 이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죠 Yes, employees have been using the break room regularly So, if they suddenly stop using the space, it will cause some inconvenience 자, 직원들이 갑자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너무 큰 불편함을 초래할 거예요 Moreover, most employees have lunch in the break room 자,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점심을 이 휴게실에서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심을 먹을 곳이 없다면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시죠 We need to deal with this situation quickly Otherwise, our staff will have a lot of inconvenience during lunch 자, 특히 점심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해결 방안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제 문제가 딱 끝납니다 자, 이 문제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시설 개조, 특히 여기서는 휴게실을 개조한다고 나오죠 휴게실, break room을 개조하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겼어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비슷한 유형의 질문은 이렇게 휴게실을 개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근처 사무실에서 공사가 생겨서 이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음을 줄여서 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주차장, 직원들이 당연히 차를 많이 몰고 올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순간에는 어떻게 직원들을 주차하지 않고도 통근을 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한 해결 방안 몇 가지 저와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쭉 답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결 방안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임시로 휴게실을 설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시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간을 좀 임시 휴게실로 바꿔서 우리가 Temporary Break Room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혹은 직원들에게 근처 식당에 무료 쿠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rovide Free Coupons of Restaurants Around 자, 특히 직원들이 대부분 점심을 휴게실에서 먹는데 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근처에 있는 식당에 쿠폰을 나눠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그동안 제공할 수도 있어요 자, Allow Employees to Work from Home 직접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예 휴게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임시 휴게실 직원들에게 근처 식당에 무료 쿠폰 취급 그렇게 추가적으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는데 한 두 개 정도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과 3번을 잘 활용해서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첫인사와 문제 요약, 그 다음에 해결방안 두 가지 끝인사까지 쭉 정리해서 저와 함께 말해봅시다 먼저 첫인사부터 말해볼게요 Hello, this is 승기 Calling you about the problem from our meeting 자, 이렇게 여러분 나의 이름 잘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From what you mentioned during the meeting 당신이 미팅에서 말한 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I understand that we are renovating our break room And because of that, our employees cannot have lunch there 자, 우리가 곧 휴게실을 개조하는데 그동안의 직원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요약까지 잘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결 방안을 알아볼 건데요 해결 방안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맞아요 직원들에게 근처 식당에 무료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Provide free lunch coupons of the restaurants around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제가 먼저 한국말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직원들에게 근처 식당에 무료 점심 쿠폰을 지급하는 건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개조하는 동안에 직원들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하게 되면 직원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오히려 회사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간단한 문장을 더 영작해서 말씀하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필요한 어휘들 준비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provide lunch coupons restaurants around 이거는 뭐 벌써 제가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별로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y don't you?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why don't you provide some free lunch coupons of the restaurants around if we provide lunch coupons to our employees 언제? 개조하는 동안 뭐 한 번 하면 동안이면은 이제 during 쓰시면 되겠죠 during the renovation 그렇죠? our employees can enjoy the lunch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 회사에 더 충실할 거예요 자, 충실하다 그럼 loyal 쓰시면 되겠습니다 feel loyal 하면 충실함을 느끼다 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충실함을 더 느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죠? and they will feel even feel loyal to the company 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랑 함께 정리해볼까요? first, why don't you provide some free lunch coupons of the restaurants around if we provide the coupons to our employees during the renovation our employees can enjoy the lunch and they will even feel loyal to the company 자, 직원들에게 이 개조하는 동안 근처에 무료 식당 쿠폰을 제공해주면 이 직원들이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무료 쿠폰을 제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직원들에게 바로 재택근무를 허가해주는 거예요 자, allow employees to work from home 자, 재택근무는 따로 어휘가 있는 건 아니고 집에서 일하기 work from ho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먼저 문장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허가하는 것을 언제까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재택근무를 허가하다는 내용 외에도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추가 정보까지 주시면 참 좋겠죠 같이 한번 필요한 어휘들을 알아봅시다 자, allow work from home 재택근무 허가 자, 언제까지? 이 레노베이션이 끝날 때까지 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문장 바로 만들어볼 건데 바로 여기는 거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정보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쵸, access 쓰시면 돼요 access most of the information online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약간 좀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자, they can work at home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말씀할 수 있겠어요? as they could at the office 자, as they could at the office 여기서 이 could 뒤에 생략된 거는 they could work at the office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시면 as they could work at the offic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려운 느낌 들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어휘들 잘 적용해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also, 시작 also, I suggest that we allow employees to work from home until the renovation is finished since they can access most of the information online they can work at home as they could at the office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두 번째 해결방안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끝인사는 음, 이런 해결책 참 좋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도해봤는데 아주 효과적이었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하면서 간단하게 끝인사 주시고 정말 시간이 없다면 bye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인사와 문제요약 그리고 해결방안 두 가지나 주고 끝인사까지 잘 말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이거를 쭉 정리한 거 바탕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직접 시간까지 준비해드렸거든요 멋있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10초가 좀 넘게 남는데 이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거를 조금 버벅이면서 말한다면 1분이 꽉 차게 될 겁니다 아마 1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용이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조금씩 브레이크해서 문장별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다 영적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고요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고득점 전략으로 비슷한 유형들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주 등장하는 비슷한 유형은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리고 시설을 개선해서 어떻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 중에 근처 사무실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무실 안에서 공사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공사장에서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너무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주차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오는데 통근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때 해결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이 휴게실 개조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직원들에게 무료 쿠폰 줬어요 그랬듯이 무료로 뭔가를 제공하시면 돼요 직원들에게 무엇을? 우선은 소음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Office Partition Panels 자 Partition Panel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Partition Panels라는 사무실에서 칸막이로 쓰는 그 칸막이를 우리가 직접 제공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소음 방지할 수 있는 Soundproof 이런 것들도 원하시면 정말 고득점을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직원들에게 이 Office Partition Panels를 무료로 제공하세요 무료로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것들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면 이 회사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무료 쿠폰을 제공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식당 무료 쿠폰 주차장 무료 쿠폰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고 우리가 대중교통 비용을 따로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 휴게실 개조할 때 우리가 뭐 했었죠? 맞아요 재택근무 효과했었는데 재택근무는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모든 그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음이 발생해도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도 직원들이 점심을 못 먹어도 아 그런 일이 있군요 그러면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한번 허가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외워가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출명 특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신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꼭 이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해결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잘 정리해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명 특강은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기출명 특강 이전에 제공해드린 것 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명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점수 잡는 해커스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